파크에 좋은 친구들의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딴 데로 갈 이유도 없고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휴닉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타니까 기술 이런 것보다 너무 재미있고 그냥 오랜만에 노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드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인생과는 별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다 친구가 돼서 나중에 알게 되면 의사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